JW중해지약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이 유력시될 만큼 잘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7천억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JW중해지약의 이같은 행보는 무엇보다 전문의약품의 꾸준한 성장세 때문입니다. 그 맨 앞에 리바로 제품군이 자리잡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리바로는 공동개발에 나선 일본 제약사 코아로부터 2003년 기술을 도입해 2005년에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한 피타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입니다. 특히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당뇨병 부작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받아 스타틴 계열 중 유일하게 해외 32개국 의약품 설명서에 당뇨병 위험증후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만든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중 리바로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에 힘입어 리바로는 출시 15년 만에 월간 스타틴 계열 단일제 처방액에서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77억원을 기록해 75억원에 그친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를 제친 것입니다. 리바로의 성장세는 다양한 임상 결과에 힘입어 앞으로 속도가 더욱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즉 HIV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핵심 내용은 주요 심혈관 질환 사례 즉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부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임상은 미국 하버드의대 스티븐 그린스푼 교수 연구팀이 12개국 7,700여 명의 HIV 감염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피타바스타틴 복용군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대조근보다 35% 정도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나 기타 원인에 의한 사망 사례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일본 연구팀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만성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지질개선과 함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낮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JW중요지학 관계자는 HIV 감염자나 만성투석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혈관 질환 예방 또는 치료 시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들은 투석 환자나 HIV 감염자의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피타바스타틴 병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W중요지학은 이런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리바로와 리바로젯, 리바로V 등 이른바 리바로 패밀리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리바로 패밀리의 매출은 1147억 원에 달했는데요. 에제티미부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 리바로젯의 급성장에 힘입어 올해는 2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말부터 리바로 주원료를 자체 생산체제로 전환해서 수익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한 증권사는 리바로 패밀리의 이 같은 고속성장을 이유로 JW중요지학의 목표 주가를 최근에 5만 원대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